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3대 어깨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뭔지 보시면 오십견. 아니 저거는 주변에서 너무 흔해요. 그리고 이제 근육통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죠. 오십견이 어떤 병입니까? 오십견이 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흔히들 어깨가 좀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오십견의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오십견의 정의는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해서 보통 오십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혹은 동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상적인 어깨의 관절낭은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은 상태인데 오른쪽처럼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낭이 수축하면서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에 제한이 오는 병이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좀 궁금해요. 실제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환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5세의 여자 환자분이고요. 8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기 힘들 정도였고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히기만 하여도 통증이 발생하셨다고 하신 분입니다. 점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옷을 입고 벗는 거나 아니면 천장에서 물건을 꺼내기도 힘들었다고 하시는데요. MRI 사진상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저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관절낭이라는 부위고 저 관절낭 부위가 저렇게 좁아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따지고 보면 8개월 정도 여러 차례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관절 수동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였고 현재는 크게 불편감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십견 그러면 기억나는 게 옛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팔을 못 올려 이러면서 침판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을 잘하시다가 이상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거 그런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오십견이 밤에 조금 더 아픈 이유가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어깨 통증의 특징은 밤에 통증이 심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어깨 자체는 따지고 보면 매우 좁은 공간이고 그 싸고 있는 막 안에는 어느 정도의 염증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눕거나 할 때 염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주위가 조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또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밤에 좀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오십견 증상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서히 조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일부 그냥 통증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운동의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방치를 하시다 보면 어깨 운동의 제한이 많이 오시거나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어떤 운동 범위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질문을 드리면 오십견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오십 되면 오는 거고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것도 치료가 명확하게 필요한 병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십견이 50대에 자주 온다고 해서 실제로 오십견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도 60대나 아니면 30대, 40대에 오십견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십대가 아닌데 왜 이런 질환이 왔냐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오십견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 범위의 제한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로 갈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환자 연령이 더 낮아지니까 이제는 4, 50견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오십견이나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4, 50견으로.